전에 데이트했을 때는 되게 상대 다른 커플도 뭐 할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? 오늘 그런 생각할 새가 없었어. 아 진짜? 어. 좋은 거지? 어. 좋은 거지. 어 근데 너무 분위기 좋다. 그니까. 이런 걸 예상한 거야. 내가 이제 딱 이거 먹고 맥주 먹고 꽃 들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되지. 그럼 딱 게임 끝 아니야 이거. 어. 와. 뭐냐 저거. 어 그럼 게임 끝이라고? 어떡해. 근데 별은 절제 안 보이네. 아 별. 어. 그니까. 진짜 단 한 개도 안 보인다. 하나 보인다 하나. 어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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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시 방향. 아 딱 저거 하나 보이네. 저기도 있어. 저기 끝에. 나 손 위치 봐봐 저기. 보이지? 안 보여? 똑같은 거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. 혹시 눈 많이 안 좋아? 봐봐. 어. 여기 보이지? 어 둘이 엄청 가깝게. 어 팔? 저거 하나 봤어 지금. 어 저거 있지? 어. 어 하나 더 찾았어. 아 진짜 있다니까. 저거 하나 저거 하나. 하나 더 있네.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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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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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. 어 마셔. 취했나? 이젠 못 웃어주겠다 이제. 아니 저 양반 이제 하다가. 윤선 씨가 좋아하시니까. 진짜 개그맨 실제 개그맨 만나면 죽겠다 죽겠다. 실제 개그맨 만나면 죽겠어 진짜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웃음 포인트가 너무 직격탐 맞잖아요. 코드 코드. 뭘 말만 해도 빵빵 쳐줘. 아무거나 해도 돼.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성우 씨도 민선 씨가 이렇게 닫아주니까 좀 되게 신난 거 같아요. 너무 신났어. 근데 그냥 성우 씨는 뭔 말만 해도 민선 씨는. 응. 그냥 다 좋아. 응 맞아. 살짝 억지로 웃어주는 거 아니지? 불쌍해가지고. 진짜 성우 오빠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긴 거예요. 개그맨 같아요. 너무 웃겨요. 그냥 뭐 이 사람이 누구고. 막 내가 어떤 남자친구가 있고.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한 채로. 그냥 놀기만 했던 거 같아요. 좀 살짝 걸쭉해졌다 맞지? 아닌 거 너무 잘 흐르나? 하나도 안 걸쭉한데. 저기요. 내가 이렇게. 이렇게 일부러 과장해서 얘기를 자주 했어. 웃기려고.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하면 있더라.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이거 밖에서 이 정도 양 사 먹잖아. 진짜 5만 원이야 이거. 거짓말. 또 거짓말해. 이렇게 된다니까 난 사실을 얘기해도. 그럼 내가 뭐 나중에 뭐 너. 내가 뭐 너를 선택하는 일이 있어도 거짓말. 내가 똑똑똑똑. 야 민선 나랑 내일 데이트할래? 거짓말. 내가 너를 선택하는 일이 있어도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냐고. 둘만 아는 거짓말. 거짓말. 여기는 진짜 조금만 호감이 있어도 진짜 기폭이 막 커질 수 있는. 성원은 지금 뭔가 흔들흔들한다. 흔들흔들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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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